폭염에도 계속되는 배수 탐사 날씨가 진짜 덥네요 대구 근처에 고령이라는 데인데 고령의 회천강입니다 이번에는 좀 낚시를 다르게 해볼 생각입니다 강 쪽에서 한번 해보고 제가 굉장히 잘 안 가는 포인트죠 소규모의 저수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에 지금 가면서 같은 계절에 장소가 다르면 어떤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또 어떤 누어로 낚아야 되지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는 조금 약간 시험적인 그런 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를 뚫고 두 가지 유형의 극과 극포인트를 찾아 나선 박무석 프로 강,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가 오늘의 필더입니다 흔한 수량이 넉넉치 않은 데다 베스트들의 움직임마저 둔해진 시키라 그 어느 쪽도 쉽게 베스트를 내어주진 않겠죠 루어의 액션을 현장의 베이트피쉬와 얼마나 똑같이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 확률이 달라질 터 극과 극포인트에서의 매치 더 베이트 다시 도전이 시작됩니다 와 물 흐름이 제법 있네요 해청강 중 상류 부분인데 어제 그저께 내린 비로 지금 물이 많이 뒤집혀 있습니다 자 다른 충청도 쪽으로는 지금 수위가 굉장히 저수위관데 경상도 쪽은 아직까지 그나마 조금 상이 더 좋은데 원래 물이 조금 있는 데라서 비가 너만큼 왔겠나 싶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생각보다 물이 조금 많이 흐리네요 지금 이런 상황은 경험상 대부분 물이 흐리고 물살이 있으면 옆쪽에 쇼 라인 쪽에 가장자리 쪽으로 베스트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박프로는 연안 쪽 가장자리 포인트부터 탐색해 나갑니다 매미 모양의 풀럭인데 이런 쪽에 물이 흐르고 유석이 생기면 상류에서 곤충들이라든지 베이트 피시들이 많이 떠다니죠 물 위에 있던 곤충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거를 흉내내서 하는 건데 매치 더 베이트죠 오늘 박무석 불효의 전략은 매치 더 베이트 낚시 현장 속 베스트들의 먹잇감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루어를 찾아 공략하는 겁니다 베스트들은 원래 먹던 것만 먹으려는 습성이 있어서 생소한 생김새를 가진 루어를 쓸 경우 잘 먹히지 않기 때문이죠 특정 장애물 이렇게 물 흐름이 좀 멈춰 줄 수 있는 그런 장애물에는 집에서 있습니다 나무에 루어를 걸쳐놓고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형태의 액션을 치였는데 바로 반응을 했는데 입에 걸리질 않았네요 비록 입질은 놓쳤지만 루어의 반응을 보이는 녀석을 확인했으니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공략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나무위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액션을 연출 베스트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는 박프로 하지만 녀석들이 눈치를 챈 건지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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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깊숙한 자리로 옮겨 탐색을 이어가는 박프로 수심이 얕은 것을 감안해 되도록 몸을 숨긴 채 캐스팅을 합니다 일단은 썩 지금 할 정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물이 좀 흐리고 지금도 시간대가 가장 안 물리는 시간대여 가지고 조금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낚시하는 포인트 위치가 조금 힘든 위치입니다 누워가 잘 보이지가 않고 피딩 타임이 아니라지만 베스트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 유속이 있는 데다 비가 내린 후 물색이 탁해진 것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회천에서의 강낚시를 접고 인근 소리지로 이동한 박무석프로 저도 지금 말만 듣고 여기 베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제가 낚시하면서 가장 작은 소류지로 지금 왔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강이라든지 늪지 뭐 수로 이런 쪽으로 좋아하고 땜도 좋아하는데 이런 소류지에서는 거의 안 해봤는데 서두 얘기했듯이 오늘은 극과 극으로 완전 포인트를 근데 강에서 사실 흙탕물이 많이 져서 거의 입지를 받지를 못하고 몇 번 잔창 입지를 받고 피딩 타임이 다 돼서 소류지로 이동을 했는데 있다는 것만 알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겠죠 마치 웅덩이를 파 넣은 듯 아담한 소류지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포인트죠 하지만 요 며칠 베스가 잘 나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오는 상황 속는 셈 치고 공략해 봅니다 요 며칠 그 밖에서 오늘을 첫 패스를 제가 낚시하면서 가장 이상한 포인트에서 낚았습니다 회천강에서 흙탕물 때문에 저는 입질이 없어서 이쪽저쪽 약간 전화를 걸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저수지가 여기인데 여기 예배석이 있다고 해서 오는데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있네요. 자, 프로그로 한 40대겠죠. 부악하네요. 갇혀져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특히 타보터가 잘 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곤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조시를 하기 때문에 오, 깜짝 놀랐네.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는데 몇 마리가 들어있는데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있네요. 롤을 서서히 당기는 순간 다시 파이트. 오, 여기 뭐 이런 데가 있어. 자, 아까보다 사이즈가 더 좋네요. 특이하네. 아까보다 사이즈 조금 더 좋죠. 요거탄은 42,3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바로 앞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롤을 던지기 무섭게 배스가 낮게 올라오는 포인트. 시알도 기본 40cm 이상 손맛도 화끈합니다. 지금 앞에 파란 수초가 있는데 그 수초 안에 한 마리 지금 났고 다시 도망가는 사이즈도 보였거든요. 그 수초 안에 지금 물이 빠지니까 확 바뀌어있네요. 자, 수심이 얕은 연안쪽 수초대에서 낚은 소류지 배스입니다. 이곳엔 얼마나 더 많은 배스가 숨어있을까? 자, 이 수심이 얕으니까 장애물이 물 속 안에 있는 수중이 뭐죠? 이게 수초들? 마름이 딱 장애물이네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배스들이 그나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마름 수초뿐 바로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낚시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그런 필드인데 배스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미답의 소류지 그만큼 배스틀의 경계심이 덜하기 때문에 입질 확률도 높습니다. 너무 빨리 닿는다. 루어는 거의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제 버징 형태의 루어만 효과적입니다. 딴 거는 지금 수면 바로 밑으로까지 수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루어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필드네요. 지페스들이 언뜻 언뜻 보입니다. 파랗게 들어가 있는 수초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데 수위가 많이 줄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도 지나가니까 본능적으로 아우 저농도 지금 제대로 제대로 못 쳤어요. 본능적으로 치긴 한데 물속 수초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배스들 수위가 워낙 낮다 보니 녀석들도 몸을 사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떨어지는 먹잇감을 거부할 수는 없을 터 역시 바이트입니다. size가 더 많 game 작으면 비슷비슷 하기는 한데 작은 점수 있으니까 그 큰대처럼 빵빵한 배선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훌륭하죠. 자 40파운드 합사에 엑셉트 액션을 가진 노드입니다 자 7.5대 기업이로 갈고 뜻밖의 소리지에서 마리스 재미를 톡톡히 본 박무석 프로 좀 더 아래쪽에 자리한 소리지도 공략해볼 참인데요 갑자기 거세진 바람 분명 베스가 있을 거라고 믿고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아직 확실하게 감은 안 오는데 일단 수초나 이런 게 좀 있으면 낚시하기가 싫을 건데 너무 맹하네요 두 가지입니다 수초가 없다는 거는 물이 빠져서 금방 찼다는 건지 아니면 수심이 굉장히 깊다는 건데 수위가 낮은 데다 장애물 수초마저 없는 맹탕지 베스트레 활성도 제로 과감히 낚시를 접기로 합니다 장마철인데도 여전히 헉독한 가뭄 낚시할 곳 찾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포인트를 찾은 박무석 프로 여기라면 쉽지 않게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번의 캐스팅만의 입질 성공 내 씨알도 제법 묵직한 듯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물 들어오는데 와야만 고기가 있네 우와 완전히 삼켰어 못 걸어올리겠다 뜻밖의 선물 같은 뱃습니다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포인트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프링으로 몇 번 던져봤는데 바로 지금 매미 모양의 플러그를 입질을 했네요 상황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작은 매미 모양의 플러그를 입안 깊숙이 삼킨 녀석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곳에서 낚은 덕분에 손만 역시 두 배로 짜릿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새물이 유입되는 포인트 용전 산소량이 높아 배스가 있을 확률이 높죠 상황이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상황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흐르는 물에 산소량이 많고 이른 쪽은 배스가 그래도 남마리라도 있습니다 배스가 한두 마리라도 들어있을 곳은 바로 수초대 주변 박프로는 루어를 수초 사이사이에 던져 탐색해보는데요 커다란 개구리 모양의 플러그 루어가 아니라 작은 본래와 흡사하게 생긴 플로틴 루어로 수초대 주변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녀석들 부지런하게 포인트 구석구석을 섰섰지 공략해보지만 계속 허탕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베스들이 즐겨먹는 먹잇감과 군이 사용하는 루어 형태가 다른 걸까 어쩐지 매치더 베이트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고 꾸준히 탐색을 이어가는 박프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 오우 휜발 이번에야말로 런컷컷 패스가 나온 걸까요? 오우 사이즈 오와 야 이거는 스프링으로 제압이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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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합사 1호에 쇼꼬빌더 10파운드를 묶어 나왔으니까 너무 강제로 지금 제압을 못 하겠는데 으아아아 아까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좋네요. 한 45 정도 되는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이놈도 완전 입안에까지 확 다는데요. 시커먼 게 완전 숙초 안에서 사는 그림뱃입니다. 유석이 줄어드는 가장자리 포인트에서나 끈 사짜뱃습니다. 3g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벼운 체비에 맞추려고 오랜만에 스피닝릴을 사용 중인 박무석 프로 스피닝릴은 덩치껏 배수를 낚아올리긴 어렵지만 섬세한 낚시를 즐길 수는 있죠. 오케이. 아 빠졌다. 이번에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작았는데 너무 가까이서 몰랐어요. 꾸준히 입질이 들어오니 재미있는 낚시입니다. 오랜만에 스피닝 태클로 하니까 손맛이 좋았습니다. 잽싸게 루어를 따라와 공격하는 베스 하지만 제대로 물질을 못했습니다. 빠졌어 빠졌어. 이렇게 입질을 놓치고 나면 베스들이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다시 바이트를 유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이따가 한번 더 와보든지 하고 밑쪽으로 밑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왔는 베스들이 지금 루어의 반응을 해서 낚아내고 나머지는 한 두 마리가 걸렸다 빠져버리니까 입질이 완전 딱 끊겨버렸네요. 소강상태에 접어둔 포인트를 뒤로 하고 하류 쪽으로 이동하는 박포로 이제 같은 타보트 계열인데 플로팅 웜으로 조금 더 예민하게 해가지고 벌레 모양의 플로팅 웜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하면 육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징을 베이트비시들이 계속 라이징을 하거든요. 뛰거든요. 고거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수심이 얕고 물이 맑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 캐스팅을 하는 박포로 바로 바이트입니다. 오케이 오 이야 힘차게 때렸는데 사이즈가 우와 물이 50cm도 안되는데 오 굿사이즈 굿사이즈 어우 사이즈 좋습니다. 역시 요일에 베이트비시를 먹으려고 올라왔는 뱃은데 이야 우와 두퇴 내장 5 5 어 자 내요 아 아 아 아 예상 격 중 자 요울에 지금 보시면은 소심 50cm 도 안되죠 안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지금 왜 얘기 있냐 bbc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데도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스피닝 라이트 때야 1호 합사 입니다 1호 3 쇼꼬레이드 10 파운드 자, 2,000번의 내일 베이트비시를 따라 들어온 배수인데 완전히 이 앞에서 바로 30cm, 50cm가 아니고 땅이 다 보이는 데서 그래서 좀 멀리서 패스팅을 했습니다 가까이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멀리서 패스팅을 했는데 바로 여기 앞에서 내가 공략하는 빌드에 베이트비시에 맞춰 루어를 운영하는 것 오늘의 매치 더베이트 전략은 대성공입니다